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명국가하고 그다음에 좌우익 대결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큰 도움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현대문명국가들이 지니어야 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런 추구 이런 부분에 조금 모범생까지 아니더라도 열등생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반쪽은 운이 나쁘게 좌우익들의 이름 수중에 떨어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몇 만이나 되나 한 3천만 4천만 됩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단체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법도 통과시키고 그걸 다 문정권 하에서 이제 다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는 민간 보고서와 달리 통일부가 아마 만드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그냥 맹탕이라고 그러네요. 그거를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주승아 여러분들 기자가 보고 야 어떻게 세금을 써 가지고 이런 보고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드냐 그걸 개탄을 했구먼요. 나라가 정상인데를 참 찾기가 어디는가 있겠죠. 참 더문 사회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같은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성실하게 한화원 같은 데 사람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몇 년 몇 일 며칠에 북한 이름들 당국의 A라는 사람이 어떤 가혹행위를 했다.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식이 북한 측에 전달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도 뭡니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됐을 때 자기의 가혹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이 수십억이 들어갔을 건데 이런 거 하나 뭡니까? 다 가명을 쓰고 익명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 주성아 기자가 탈북 기자가 본 북한 인권 보고서는 도대체 이런 걸 왜 쓰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통일부가 작성한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무원들 좀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뭐 나도 입이 좀 아프긴 한데 밥값 좀 하고 삽시다. 밥값. 왜 그렇게 다들 식충처럼 사는지 밥값을 왜 그렇게 못하냐 이 이야기죠.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원의 탈북민들이 다 내려오면 충실하게 먹으니까 녹취가 여러분들 작성하면 실명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러면 한심했으면 북한 실상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성아 여러분들 동아일보 기자가 도대체 이런 걸 왜 발표하냐 권영세 장관 같은 사람이 좀 잘하기 바랍니다. 밥들 먹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통계도 없고 실명도 없는 단순 나열식의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수십 명의 공무원과 최소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쓰며 존재한 북한 인권기록센터 그 도대체 뭘 한 건지 의무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성아 기자한테 맡겨놓은 혼자서 이런 책들은 수십 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행편이 없었으면 이런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통일부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좀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 철저께 죽을 고생을 하는데 법으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이런 출범을 했으면 뭐든 충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실하게 뭐든 충실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본인이 남기는 그런 사초가 설령 짧은 기간 안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본인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 일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런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뭐죠? 건성건성 대충대충 뭐죠? 땜빵질을 하니까 나라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까? 대단히 회의적인 거죠. 나라가 잘 산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때 그게 전체가 모여가 나라가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주무부처의 장관이 권영세 씨니까 권영세 씨 좀 정신 좀 절이시기 바랍니다. 운 좋게 여러분 용산구에서 국회의원 되셨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5일 날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800표와 900표 차이를 이긴 거죠. 나중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 인건보고서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통일부의 북한 인건보고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건 실상에 분노할 줄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는 복지부동 무사 안일주의 공무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북한 인건 기록 작업을 지금처럼 계속 맡겨야 되는지 의문만 들게 할 뿐이다. 책임을 먹고 책임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되냐 책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허술해 가지고 기자가 여러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주승하 기자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렇게 정노한 글을 썼겠습니까? 현대문명국가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분노도 느끼고 울분도 토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인건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 국무부의 스토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나는 이해를 할 때가 참 아리숭아 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인구수가 2021년 기년으로 2,500만 정도 되네요. 사실 통일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아니고 공무원은 좋겠지만 나중에 이런 체제를 지탱할 수 없으면 그때는 줄이겠죠. 이 여러분들 주성아 기자 이야기 가운데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에 분노할 줄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반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딱 조선이 맞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민국가를 행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나라 돌아간 걸 보면 딱 조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국가 시민들이나 공무원이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